이거 어떻게 봐줘야 되지? 아니 수속 불가 근데 저.. 저 마시긴 해 기분 좋아? 지금 잘생겼어 가자 지금 잘생겼어 지금 방송에 저희 방송에 1 in a billion 섹심해 좀 가까워지는 섹심해 아 뭐 어차피 다 아는데 뭔가 미안하지 1 in a billion 수고하십니까? 선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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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있었잖아. 예능이 벗겼어! 예능이! 고마! 고마! 알았다. 지금 우리 춤은 여기죠. 오신 줄 알아요. 왜 이렇게 하얘죠? 어떤 스타일이 오실까요? 섹시. 오신 줄 알아요. 조금 더 찐득하요. 아니 잠깐 감췄요. 형님께서는 복지 못할 테니까. 원인아프예에. 아니 흐름이 안갔어! 아니야. 미연이! 오늘도 입망이 아닌가요? 반대로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? 아뇨, 괜찮아요 한 번 취하 아뇨, 다음번에는 이제 헤메이트가 나왔죠 다음 무대는요 제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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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이 형은 어제 모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이승희 형이 카리스마를 따라한다 했었어요 근데 어느정도 구현을 못한 거 같아요 네